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아르헨티나에 200만명의 구원을 일으킨 세계적인 전도자 카롤로스 아나콘디아가 들려주신 마리아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여 이젠 자살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핸드백에는 그 결심을 나타내는 유서를 항상 놓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날 마르텔 플라테시에서 시작되는 전도집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도자 아나콘디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그날까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그 도시의 이름 있는 호텔 인사과의 책임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환경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질병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엇 하나 없었지만 내 속에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생의 정주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자살액이 이해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은 해안에 바로 접혀있었고 이제는 이때껏 받아온 괴로움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안으로 나가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의 현관은 매우 아름답고 유리와 천둥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출입문도 있었습니다. 그 문에서 자주 들려오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 소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그날 오후에는 깊숙깊숙이 들려온 문소리에 왠지 모르게 무시할 수 없는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의 뒤에서 나를 지탱하면서 나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뚝 선 채로 뒤에서 누르는 느낌으로 인해 마치 떠밀리듯이 그 출입문 옆에 있던 한 어떤 사람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서출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상세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매우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지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랍니다. 나는 이 말을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범했던 모든 종류의 죄, 소녀때의 죄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속사람에 빛이 비춰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야기해 준 남자분에게 시선을 돌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제게 주신 것을 제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15분 후에 나를 데리러 남편이 왔지만 나를 보고도 한동안 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나의 삶이 급격히 변했으며 과거의 나로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도시에서 열렸던 아나콘디아 집회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전도자 아나콘디아가 마르텔 프라테시에서 처음 봉사한 것을 기념하는 집회에 맨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자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은 들리는 음성으로 곧 딸아이 하나를 가지게 되리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어느 산부인과 병원의 수술에 의해 생식기의 일부가 절제되어 있었고 의사로부터는 임신 불가능이라고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수술 받기 전에 이미 세 딸이 있었지만 이 네 번째 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물로서 얻게 된 딸이랍니다. 그리고 수년 후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모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신답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마르텔 프라타에 고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소개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